랄랄랄라 랄랄라 랄랄랄라 근데 너랑 나랑 오늘 1일인데 나 뭐 달라진 거 없어? 뭐? 1일만에 어떻게 찾냐고? 몰라? 지금 모르겠다고 한 거야? 평소에 나한테 관심이 있긴 했었니? 맞춰봐. 후하게 10초 줄게. 음... 어디다 변했을까? 아니, 이라도 몰라? 큐티클 제거! 손톱 큐티클 제거하고 왔잖아. 정말 무관심한 것도 정도가 있지. 너나 좋아하는 거 맞아? 내 취미가 네일아트인 건 알지? 언젠가 한 번은 같이 네일아트 받으러 가야 하지 않겠어? 손 1이네. 어머! 이 하얀 줄기들! 큐티클 좀 봐! 너도 관리 들어가야겠다. 안 되겠어. 세바스찬한테 말해서 담장 네일아티스트 불러야겠어. 세바스찬! 놀아주시겠습니까? 특수 suit! 그럼 여기가 정말좀 인간이 나와요. 또 다른 터미를 춥고 다시 한번. 안 되겠어! 아빠! Kind of a little bit! 엄마야! 내 쇼볼! 놀아주세요! 놀아주세요! 아빠! 놀아주세요! 아빠!